긴급구조 119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Doctor Kaylin입니다 만두 좋아하시나요? 네 만두 제가 만두를 닮아서 만두 정말 좋아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만두를 설명하고 싶을 때는 영어를 어떻게 아세요? dumpling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분들 있으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만두는 만두라고 하시면 돼요 설명을 붙일 때 Korean dumplings 라고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dumplings 특히 이제 중국 지역 혹은 중화권의 만두를 dumpling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이 집이 그렇게 맛있대요 그래서 제가 기다린 지 벌써 한 시간이 됐어요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I've been waiting for an hour for these dumplings 입니다 I've been waiting 까지 보면 저는 지금껏 기다리고 있어요 라는 표현이죠 발음이 I've been waiting 이지만 V 발음하고 B 발음은 사실 우리도 비슷하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발음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요 I've been waiting 네 그래서 안 들린다고 해서 귀를 의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얼마 동안 기다렸다고요? for an hour 네 시간은 for 다음에 넣으시면 돼요 뭘 위해서 한 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for these dumplings 이 만두들을 먹기 위해서요 라는 표현이죠 제가요 이 만두들을 먹기 위해서 한 시간 동안이나 기다렸어요 I've been waiting for an hour for these dumplings 네 얼마나 맛있으면 한 시간을 기다렸겠습니까? 자 해외여행 가셨을 때요 dumpling 먹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때 옆에 외국인 친구하고 이 표현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오늘의 치료 끝! 영어 문장이 나오면 따라 읽어주세요 I've been waiting for an hour for these dumplings I've been waiting for an hour for these dumplings I've been waiting for an hour for these dumpling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